저번 시간에는 CKE디터를 여러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이미지 파일을 서버로 전송한 후에 그 이미지를 본문에 붙여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느낌이 드는 게 CKE디터를 여러분이 직접 핸들링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다른 옵션들이 몇 가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KE디터 홈페이지로 가신 다음에 그 중에 서포트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서포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 How to install CKE디터, 또 How to config CKE디터4 이렇게 적혀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CKE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고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CKE디터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정 값을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보면 그 중에서 File, Browse, and Upload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Introdu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리고 Basic Configuration에서 보면 Example1에 이렇게 CKE디터의 설정 값을 줘라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중에서 Browse URL은 우리가 안 쓸 거고요. File, Browse, File, Browse, Upload URL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어느 PHP 파일로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실습 코드에 적용을 해보죠. 여기 있는 정보를 저는 일단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에디터로 돌아가서 CKE디터를 로드하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인자로 객체를 전달을 하는데요. 그 객체에는 이런 값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파일을 수령받을 경로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경로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이 HTML 폼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할 때 사용했던 이 업로드 언더발 리시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은 기존의 예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카피를 했고요. 그리고 from.ck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름이 못생겼지만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add.php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index.php 그리고 topic 그리고 업로드.ck 이쪽으로 파일을 전송을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그리고 ck 에디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또는 여기 있는 이 옵션으로 인해서 ck 에디터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작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에디터 화면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리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는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업로드라고 하는 탭이 생겼을 겁니다. 이 탭은 방금 보셨던 여기 있는 이 파일 브라우저 업로드 url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추가했을 때 생성이 되는 탭입니다. 이 탭은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ck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생활코딩을 선택한 다음에 서버 전송을 하면 서버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페이지 로드 없이요. 그러면 이 전송되는 과정은 제가 구글 개발자 도구, 크롬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한번 감청을 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서버 전송을 하면 이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신이 여기 기록이 될 겁니다. 서버 전송을 누르겠습니다. 여기 you did not select a file to upload라고 떴죠. 이거는 ck 에디터가 서버로 파일을 전송을 할 때 파일을 전송하는 이 이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내역을 열어서 헤더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네임이 업로드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름을 맞춰야 돼요. 여기는 업로드를 코드로 들어가서 topic.php 컨트롤러죠. 그걸로 들어간 다음에 receive from ck에서 여기 this 업로드 to 업로드의 user 업로드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업로드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정보는 ck 에디터가 자동으로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업로드라는 이름으로 전송된 파일을 ck 에디터가 알아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볼게요. 이렇게 껐다가 다시 키고요. 업로드를 선택하고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생활코딩 그리고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전송이 됐고요. 프리뷰를 보면 어떤 결과를 서버가 리턴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떴고요. 이게 html 코드로 그대로 출력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성공했을 때 나타나는 이 결과를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서버로 전송이 성공적으로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tatic 밑에 있는 user 밑으로 들어가 보면 941.png라는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코드 이그나이터는 파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이 중복되는 파일을 UC라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 이름을 변경시켜줍니다. 그럼 업로드할 때마다 파일의 이름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럼 업로드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업로드한 다음에 후속 작업을 하는 내용을 추가시켜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현재 업로드 방식은 이 ck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ck 에디터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이만큼이 i프레임으로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 리로드 없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로드한 페이지가 출력됐을 때 어떤 약속되어 있는 함수를 여러분의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을 받는 쪽에서 출력해줘야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출력해줘야지만 이 ck 에디터의 틀에 맞게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본문에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본문에서 업로드 후의 처리를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업로드 리시브 언더바 프럼 ck 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성공했을 때 출력되는 부분은 실행되는 부분은 else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이 내용을 카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이 코드를 여러분이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뷰로 꺼내는 게 바람직하지만 저는 실습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에코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쌍따옴표로 묶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의미 없는 값들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업로드 된 결과 페이지가 ck로 업로드한 결과 페이지는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호출해야지만 ck 에디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본문에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있는 콜 펑션이라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규칙에 따라서 이 함수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첫 번째 인자로는 뭐가 와야 되냐면 업로드 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추적한 거 있죠. 여기 보면 갭 방식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데 첫 번째 ck 에디터 펑 넘이라고 하는 이 값이 전송이 됩니다. 1이라는 값이죠. 이 1이라고 하는 값을 그대로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펑션의 첫 번째 인자로 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갭 방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this input get이라고 하면 이 코드 이그나이터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들어온 갭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 php가 제공하는 $underbar 대문자 get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코드 이그나이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능성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여기 가져온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야죠. 문자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시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두 번째 인자를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인자는 업로드한 파일에 웹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전체 URL이 적혀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URL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CK 에디터가 본문에 삽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URL은 어디에 정보가 담겨있냐면 바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데이터 안에 업로드 데이터라고 하는 메소드의 호출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상태죠. 그럼 저걸 어떻게 가져오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제가 어레이를 해놨는데 불필요한 어레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정보를 그대로 데이터로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파일 네임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URL을 완성을 해볼까요? 저는 URL이긴 하지만 상대 경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의 주소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 풀 URL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 경로를 쓰겠지만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이나 맥락을 잘 파악하셔서 전체 URL을 쓰시거나 아니면 경로만이 지정하는 상대 경로를 사용하시거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는 그 중에서 우리 일단은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는 어디죠? static 밑에 user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슬래시 static user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 파일 네임이라고 하면 스태틱 유저 밑에 있는 파일 네임이 완성이 되겠죠. 그럼 저기 있는 저 URL을 이름이 변수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처리가 끝났으면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가타부타 어떻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럼 여기에는 이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인자입니다.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echo는 지워주고요. bar dump도 지워주고 이렇게 코드를 정리한 다음에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디터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고 이 메시지는 바로 여기 있는 세 번째 인자의 값이죠. 그리고 여기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 ck 에디터의 이미지 에디트 이 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url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크기를 변경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코딩이라는 파일이 본문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스보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img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생활코딩 로그라고 적고요. 로고 그리고 제출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 로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활코딩 이미지가 본문에 삽입되어 있는 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잔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만약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데이터가 실패했을 때 업로드가 실패했을 때는 업로드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echo script alert script 그리고 여기에는 업로드의 실패 이렇게 오타가 나오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정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자 다시 본문 추가하고 업로드 테스트라고 입력한 다음에 자 이미지 업로드 선택 그리고 큰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서버로 전송을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드에 실패했고 업로드에 실패한 이유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확인을 누르면 예 화면이 이렇게 꺼지죠.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업로드에 실패했다는 메시지 앞에 p 태그가 붙습니다. 이것은 html 코드이기 때문에 저것을 여러분이 없애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 디스플레이 에러스라고 하는 것의 인자로 자 첫 번째는 두 개의 인자를 주는데 둘 다 빈 공간을 제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미지 선택하고 업로드를 누른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큰 이미지를 선택하고 전송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p 태그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ck 에디터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또 좀 더 좋은 사용자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버튼이 제가 눈에 좀 거슬려서 이것을 밑으로 조금 내리는 걸 하고 그리고 이번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버튼은 자 뷰에 add.php에 자 여기 있는 이 인프 태그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div로 묶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control form contro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파일의 공통 분모인 head.php에다가 자 스타일 시트를 기술을 하는데 자 점 폼 control 그리고 padding top 그리고 20px 정도를 주겠습니다.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px만큼 떨어져서 조금 더 보기가 좋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갤비 성격 감자 둘러 벤 벤 벤 벤 벤